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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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입장 중심 경기 부산 입장 부산 입장 부산 입장 부산 입장 힘내시고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흥분쇼크의 대학기업 박상회장 박상회장 멀쩡하게 청와대에 들어앉아 있는 이 개의 망토 못하니까 개는 춘직하기라도 하고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지금 국회에 들어앉아 있는 이 미친 개새끼들, 국개새끼들 이것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충원하게 생겼습니다. 청포를 인정하는 국개새끼들은 태극기의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합니다. 청포를 불빵정권 태극기로 박살나자! 청포를 불빵정권 태극기로 박살나자! 청포를 불빵정권 태극기로 박살나자! 천천히 천천히 안녕하세요 하늘도 우리 편이나 끝까지 싸우자 자윤과 변화 학교로 이 항공 맞춰 힘써 싸운다 전우야 나가자 충성과 용맹으로 참 아름다운 나의 조국은 내가 지킨다 오늘 죽어도 힘써 싸운다 볼테면 와봐라 하늘도 우리 편이나 끝까지 싸우자 자윤과 변화 학교로 이 항공 맞춰 힘써 싸운다 전우야 나가자 충성과 용맹으로 참 아름다운 나의 조국은 내가 지킨다 불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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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